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일이 이르되 내 요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말며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일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말며마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일의 신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일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일이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신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일의 신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라일의 신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하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하판체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하판체도 빼앗고 자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하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마리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명접하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하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여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럼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삭스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누워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유가 많았더라